이번 시간은 158페이지의 법률행위 해석이죠 해석의 의의가 나옵니다 일단 법률행위는 왜 해석을 하는 거냐면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석하겠죠 그런데 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조심할 것은 법해석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법률행위 해석에 들어와서 갑자기 법을 해석하는 걸 떠오르게 되면 안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하겠습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의 효과를 결정하니까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법률효과도 결정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이유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해석 방법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에 의사표시가 합치됐다면 굳이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서 도대체 갑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해석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의 의사, 갑의 속마음은 뭐냐면 개집을 팔고 싶었어요 그런데 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집을 팔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개집할 마음인데 을에게 집을 팔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법률행위의 해석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상대방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갑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이 표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한 그대로 뭐가 되는 거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거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갑의 의사죠 다시 말하면 을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갑의 의사 갑의 의사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속에 있는 의사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하고요 내심적 효과 의사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개집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하얗어요 자 그럼 어디서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이 원칙일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물론 우리 판례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한 갑보다는 똑바로 들은 상대방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 원칙에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하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첫째 상대방 없는 단대평행위 상대방이 없는 의사 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두번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 했어요 잘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다만 상대방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속마음대로 계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자 그럼 생각해 보려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인 거예요 자 교재 159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써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한다는 말은 원칙이 무슨 해석이란 얘기예요? 규범적 해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여와의 관계없이 그 서면에 기재 내용이 와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하는 것이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별말 없이 법률행위 해석이란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거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요 자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연적 해석이 나와요 의의가 나오고 적용 범위에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합니까? 예외적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와 상대방이 있다라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 표시 무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니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연습해 봅니다 자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다만 갑 표자 의사 표시가 불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이게 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돼요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 표시가 불을 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로 갑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개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을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다만 표시된 대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다만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개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법률 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수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뭐냐면 착오라는 것은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이 법률 행위 해석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X예요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문제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가지고 가야 돼요 바꿔볼게요 자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개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개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네 개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게 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개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가 돼요? 개집이니까 그때는 개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개집을 집이라고 오 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의사대로 내심적 효과 의사대로 법률이 성립하는 경우 우리가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입니까?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시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160페이지입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자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A와 B에게 팔고 싶었던 것은 값토지 그런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속마음대로 값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느냐 아니면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대해 성립하느냐는 문제죠 물론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값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160페이지 하단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값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을토지가 아니라 값토지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요? 모두 특정의 값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자연적 해석이니까 값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또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 목적물로 집원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값토지하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죠 자 착오라는 말이 나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값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자 값토지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계속 보시면 위 매매 계약은 값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곳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이다 하여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수하고 새롭게 값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쌍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내심적 효과 의사대로 법미래가 성립하게 되고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술 해석을 해야 하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이 보충적 해석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 이렇게 법률이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충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해야 되는 거고요 제3자 입장이란 이유로 보충적 해석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되면 그 의미를 제3자 입장에서 보충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보충적 해석은 언제 합니까?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법률행 해석의 기준입니다 첫째 기준 당사자의 목적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4, 실행관습, 2위기종, 심의성실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행 해석의 기준으로서 첫째 1차적으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2차적으로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뭐 가지고요 세번째로 임의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당사임시, 당사임조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첫번째 이거는 단계 문제다 4가지를 종합을 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가지고 안되면 사실인 관습, 안되면 임의규정, 안되면 신의성실 및 조리다 이렇게 단계 문제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죠 이게 이게 뭐예요 원하는 바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냐 자연적 해석이냐 보충적 해석은 결국은 당사자의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법하고 기준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기도한 바,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의사표시인 거다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개집이냐 집이냐는 요 첫 번째 기준의 해석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사실인 관습의 개념을 아시죠 오랜 관행입니다 오랜 관행이 있었고 오랜 관행이 있었고 그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법과 동일시하면 뭐가 돼요 관습법이 되고요 그럼 법적 확신이 없다면 뭐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습이에요 그러면 법률의 해석 기준으로서 사실인 관습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관용 쪽 표현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 갔더니 이 아파트는 피가 천만 원이네요 피가 그래서 처음에 무슨 중개업에서 무슨 피, 피를 파나? 막 이랬는데 이게 뭐예요 관용 쪽 표현으로서 프리미엄이죠 그 아파트에 대한 웃돈을 우리가 프리미엄을 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개업자가 피라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중개업자들은 피를 관용 쪽 표현으로서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로 쓴다 그러면 뭐가요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이 된 거죠 최근에 제가 또 마피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마피가 2천만 원이래요 마피가 뭐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래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게 아니라 떨어져가지고 프리미엄에 붙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깎아준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다시 말하면 마피가 무슨 의미냐 관용 쪽 표현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죠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뭐 사투리 같은 것도 있어요 사투리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투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상덕 분들의 그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영화 봤어? 아래 깨봤어 야 그거 먹어봤니? 아래 먹었는데? 뭐 이런단 말이죠 저는 처음에 제가 87년도 처음에 얘기 들었는데 아래라는 말을 하길래 뭐 밑으로 봤나? 뭐 뒤집어서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경상덕 분들은 그 아래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 다 알아듣는다라고 이해하고 그냥 뭐 아래 깨봤어 뭐 아래 깨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경상덕 지역에서는 그 아래라는 말을 막여라는 의미에서 가고 2, 3일 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사투리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인 관습 오랜 관행 가지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미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게 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의 성실 및 조리 다시 말하면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신의 성실 및 조리도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법률의 해석이 다 끝난 거예요 자 163페이지 오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4번에서 법률의 해석의 성질이 나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법률심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심이라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판사가 앉아있고 원고 피고 나와가지고 뭐 저놈이 사람을 죽였다 증인 봤습니까? 못 봤어요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증인을 불러다 놓고 이제 재판한 결과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판사는 판사실에 모여가지고 법률 쪽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법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사실심과 법률심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는 사실심을 하지 않아요 뭐만 하냐면 법률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 불러다 놔가지고 이렇게 원과 피고나 다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법관님들이 법률 쪽 검토만 하게 되는 법률심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3심 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재판 절차 우리가 상고 상고라는 말을 씁니다 상고 그래서 상고심 그러면 3심 법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전적 지칙입니다 자 제 말은 뭐냐고요 자 법률행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공부했다시피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법률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을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로 이해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은 하지 않고 사실심은 하지 않고 법률심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지만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 자 법률 문제로 이해하니까 그렇게 되면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법률행위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합니까 법률 문제로 이해하므로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에 오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심을 하지 않고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 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지금 갑과 을이 팔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X토지 근데 계약서에는 뭐라고요 Y토지라고 적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표시된 대로 Y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의사대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게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쌍방간에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갑은 자신의 X토지 의뢰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지 쌍방이 뭐에 대해서요 X토지에 대해서 약정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말 그대로 약정한 대로 의사대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고요 자연적 해석이죠 5표시 무의의 원칙이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 갑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해가라는 설명으로 옳은 곳입니다 1번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예요 뭐예요 잘못된 거죠 X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2번 Y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하다 X예요 잘못됐죠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거니까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고 말소하고 X토지를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거죠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예요 잘못된 거죠 왜요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석을 해야만 발생하는데 이 사례는 자연적 해석이니까 4번 을을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 5번 갑은 을의 채무불링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니까 Y토지에 대한 계약을 채무불링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4번이고 4번이 옳은 지문인 거죠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165페이지 의사표시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